번트 끊어때렸습니다. 2루 선택! 네! 너무 잘 먹었어요. 아이고 그냥 비밀없이 줘도 되는데 뭘 이런 거 가지고 와. 앉아요. 이쪽으로 와. 괜찮은데? 커피 한 잔 하고 가. 광수야 너 집에서 바지 좀 입고 있으라고 했지? 아 얼른 안 입어! 박마지라고? 우길 건 우겨라. 젖고라지로 슈퍼까지 가니 내가 정말 동네 창피해서 진짜. 놀랬지? 저놈의 새끼는 허구하다 집에서 바스만 입고 있어요. 괜찮아요. 집에선 다 그렇죠. 에이 썩을. 저러니까 아직도 장가를 못 갔지? 누나! 누나 여기 살아요? 나 얼마 전에 이사 왔어. 진구 씨도 여기 살아? 네. 403동이요. 나도 403동 사는데? 몇 도 사는데? 구별이 귀여워요. 그럼 동굴항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어? 이거 우리 막낸데 누나가 어떻게 하라고? 어? 저거 우리 삼촌인데? 삼촌! 삼촌! 아 일로 와봐. 아이 진짜. 삼촌. 나 와봐. 빨리 빨리 와. 와봐. 나랑 친한 카페 누나야. 누나 우리 삼촌이에요. 어. 안녕하세요. 엄청. 누나 이쁘지? 어. soundtrack. 요거ごих 사isión이 인정aton. 선물이.